아파트용 공장 건설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곳에 터져 있는 작은 공장들을 한데 모아 아파트 단지와 인근 지역 주민을 취업시켜서 생활안전과 지역경제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것이 아파트용 공장 제도입니다. 인천시 남구 주안에 있는 아파트용 공장 시범공단의 경우 7층 아파트용 건물에 50개 업체가 입주해 깨끗한 환경에서 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입주공장은 공해가 없는 전자부품 조립 등 간의 공장들로서 환경에 문제가 없도록 실내에서만 작업하는 것이 아파트용 공장의 특색입니다. 공장은 업체의 성격에 따라서 자유롭게 크고 작은 공간을 확보해 공동으로 이용하고 다른 업종 간 자재와 정보 교환의 이점도 살리고 있습니다. 화물적재시설을 비롯해 구생복지시설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아파트용 공장은 중소기업체들 간에 크게 인기를 모으고 있는데 정부는 1994년까지 2,021개 업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2.